네, 대통령의 이란 적대 발언이 파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란 측이 정부의 명확한 해명,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데 현 정부가 우리 설명을 이해한 것으로 안다라는 억지춘향식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퇴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결자 해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의 적대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한민국과 이란은 정치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더욱이 당장 우리는 이란에 원유 공급대금 70억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량빚 갚는다고 합니다. 외교적 은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교에서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외교관계를 파탄낼 실현을 하고도 참모를 시켜서 계속 오리발만 내밀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고이게 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통령 특사 파견, 고위급 대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국익과 국민 안전을 제물로 대통령의 잘못을 감추는 일에 급급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 이명박 중동 특사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사는 나라의 얼굴입니다. 부패 혐의로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거론하는 것은 국민 무시일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모욕에 가깝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못해서 처참 지경입니다. 통계층 자료상 소득하위 20% 가구의 필수 생계비가 전체 가처분 소득의 9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근에 난방비, 전기료 폭탄을 감안하면 많은 서민들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벗겨운 상황입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요금 같은 필수 생활비 전반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정치가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돼주어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다급한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별 소용도 없는 질금 대책을 내놓고 생색 낼 때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국민을 돕자는 우리 민주당의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덮어놓고 매도하고 반대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거대 기업 또 초부자에게는 세금 수십조 원을 깎아주면서 국민을 위한 에너지 물가 지원금은 발목 잡는 것 이거 국민 기만에 해당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0.001%의 특권층과 또 특권 경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특권 정부가 되면 안 됩니다. 더 큰 고통과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각자 도쟁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민생대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 민생추경 편성 그리고 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께서 요구하는 횡재세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